이선수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거나 사실 저는 아까 1교실 때 했던 BTS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아니 BTS 인기에 자꾸 이렇게 편승하는 저도 팬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뭔가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입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맞습니다 현장 통제 따르면서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 분위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는 아침부터 가서 추운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어제 연천이었잖아요 어제 눈도 내렸잖아요 어제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근데 그 과정이 좀 약간 이제 경찰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경호원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서로 이제 조심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제 오는 거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검은색 벤이다 흰색을 타고 올 리는 없다 분명히 검은색을 타고 올 거다 그래서 계속 벤을 추측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거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경호원분의 이런 이동 동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제일 먼저 코를 받고 제일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분의 그런 행동과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분을 거의 이렇게 눈을 눈이 계속 그분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나오네요 저 차였나요? 네 저 차예요 여섯 대가 둘이 왔으니까 저 중에 한 대일 거다 네 여섯 대가 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 타고 온 차량입니다 지금 차들이 그럼 한 차에 한 명 한 두 명씩 스태프들과 함께 타고 오니까 부대 앞에 사실 뭐가 없잖아요 없죠 앉아있을 카페도 잘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주시하고 있잖아요 아마 많이 부담돼서 같이 식사를 따로 하고 이동을 한 거죠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사실 엄청 몰릴 줄 알았어요 팬들이 저도 엄청 바글바글 할 줄 알았어요 그 진이 위험하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 글을 남겼더니 팬들이 그 말을 또 철떡같이 듣고선 거의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근데 진짜 아미가 거의 없었고요 거의 제가 발견한 아미도 해외 팬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해외 팬들은 한국을 우연히 찾았다가 진 씨가 입대를 한다고 하니 온 김에 아 뭐 온 김에 연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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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관광하러 갈 일이 없는 곳인데 관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군부대뿐인데 근데 이제 진 씨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이 직접 이제 왔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이응집 이응집 인정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서 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모두 술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요? 술 좋아하세요? 음주를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아 전 나중에 진 씨 양조장에서 나온 술을 사고 싶어요 기대해도 되고 약간 브랜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닿샌 배혜지 날씨 nou